2021년 12월 19일 스타트! 고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!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자.. 두가자! 여기가... 이야..뭐야?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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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원! 기도원이야 기도원 뭐가 좀 살벌하구나 기도원이야 기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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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십니까?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지? 거기? 거기.. 누구세요? 누구세요 거기? 누구세요 거기? 뭐야..? 뭐야..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 소리! 잠깐만! 자 진짜 나가지구! 잠시만.. 뭐가 순간적으로 나를 팍 낚아쳤어.. 순간적으로 나를 팍 낚아쳤어.. 미쳤어.. 기운 엄청 차가워.. 엄청 차가워.. 잠깐만요.. 잠깐만요..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시만요.. 무슨 소리야..? 뭐야..? 나 지금.. 잠깐만.. 어떻게 되세요? 뭐야..? 어떻게 되세요..? 와..잠깐만.. 와..잠깐만.. 나 이거.. 와..잠깐만.. 안 되겠는데.. 와..잠깐만.. 아니 아니..잠깐만요.. 잠깐만요.. 어디있어..? 어디있어..? 무슨 소리야..? 잠깐만.. 누구 있어요 혹시..? 혹시 누구.. 와..잠깐만.. 본 사람.. 본 사람.. 밖에 못 지나갔어.. 왠지.. 아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 arriba..아..잠깐만.. 정말 죄송합니다.. 그냥 조금만 둘러보고 나올게요 그냥 조금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진짜.. 진짜 딱 한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옷 소리..잠깐만.. 잠깐만..잠깐만.. 조금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저기요.. 어..씨발..뭐야..? 아..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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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혹시 계세요? 혹시 계세요? 어디야..? 어디에 계세요? 어디에 계세요? 여긴가? 후아.. 아.. 하지마..! 뭐야..? 아.. 다리야.. 아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냥 좀 놀라서 그래요 오른쪽 발이 좀 놀라서 그렇지 아까 전에 불이 안 켜져 버리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불이 안 켜져 가지고 불을 킬려고 이제 빨리 무서운 게 나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려고 빨리 빡고 하려고 했는데 발 헛디뎠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 수도 없고 한번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달라붙을 것 같아서 몸으로 들어올까봐 불안해서 캄캄한테도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은 어차피 가도 큰일납니다 뭔가 매듭을 못 지더라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도대체! 그만이요.. 그만이요.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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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윽 ㅋㅋ ㅋㅋ 저거..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.. 함부로 찾아왔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.. 아.. 잠깐만.. 아.. 여러분들.. 아.. 저.. 안 돼.. 안 될 것 같아요 진짜.. 흰색 같은 거 여러분들.. 엄청 열을 수 있으면.. 잠깐만.. 안 돼..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.. 아.. 잠깐만.. 나 여기 도저히 못 가.. 여기 안 돼.. 나 지금 12월달 들어서.. 저렇게 대놓고 있는데.. 나 이번 처음이야 진짜.. 나 여기 한시도 못 있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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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